여기 꺼먹게, 여기 먼지가 붙어왔어. 아, 그랬어? 나 그쪽 못 봤어. 아니야, 장난이야. 나 앞으로 유심히 붙어. 아니야, 장난이야. 괜찮아. 보자. 전혀 괜찮아, 괜찮아. 어, 지금 괜찮아. 괜찮아? 부터 네가 얹혀. 우리가 여기 의자 세팅하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 밥부터 얹혀. 김치 딱 썰어넣고. 알겠습니다. 야, 이제 그만해. 네? 아, 형. 빨리. 알았어요. 그래서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거야. 야, 타프부터 치자, 타프. 타프요? 햇빛이 쎄서. 오늘 자기랑 친한 유나? 네. 온도 아니고 신난 모양이다. 그래요? 예쁘다. 예쁘다.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왔네. 어, 왔네. 어, 왔네. 어, 왔네. 아, 괜찮아. 얼굴 괜찮아.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진아입니다. 야, 그래. 아유, 야. 야, 봐둬. 네. 괜찮아요, 괜찮아. 야, 이거. 야, 이거. 뭐 받아야 돼? 지금, 여기 나. 아, 유나 왔어? 안녕. 안녕, 안녕. 아, 시완이한테는 안녕이라고 그러는구나. 뭐라도 우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유나입니다. 아유, 야. 맞아요.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네. 어, 우리가. 일단 우리 이거부터 빨리 치고. 일단 안에 들어가서. 우리한테 일단 집 구경을. 네. 그럼 유나 들어와. 이걸 해야 되니까. 네. 우와. 우와. 보면 이게 끝이야. 아하하하. 끝이야, 끝인데. 끝인데. 여기가 이제 거실이지, 우리. 여기. 아늑해, 너무. 그치. 좋다. 밥 먹고, 우리 진짜 많이 했다. 우와. 우와, 사진 귀엽다. 어. 하하하. 티 나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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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셀카를 진짜 못 찍고. 난 안 좋아해, 셀카 찍는 걸 별로. 티 나지? 근데 진짜. 그게 딱 나지? 진짜. 오. 아. 그냥, 그냥 정말. 그, 인증. 아, 이쁘게. 이걸로 우리 해먹고. 아, 예뻐. 아, 예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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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유나야, 예뻐 너무 거울 들이다봤어? 얼굴에 뭐가 묻었길래 좀 말해주지 그랬어 까먹게, 이게 먼지가 묻었어 아, 그랬어? 나 그쪽 못 봤어 아니야, 장난이야 아니야, 장난이야 괜찮아 보자 전혀 괜찮아 괜찮아 어, 지금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왜? 그냥 웃겨서 되게 뭔가 고요한 느낌이다 아니, 진짜 그거야 진짜, 진짜 그냥 캠핑하는 거야 유나, 너는 캠핑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어, 그래서 해보고 싶었어 어 그래서 왔어 아, 오늘 불멍 할 수 있대 진짜 할 수 있대 어, 할 수 있대 좋아 두릇밭 유나, 유나 오케이 진짜 많네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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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맨 뒤에 저기 저기는 아, 진짜? 유나야, 이거 이거다 이거 제일 커 제일 커 이거 와, 진짜 크다 이거 우와 우와, 진짜 많네 오, 여기 야, 저기도 다 있다 오, 여기, 여기, 여기 진짜 많다 여기, 여기 어디 있잖아 여기 밥, 밥 따는 거 진짜 많다 응 와, 따니까 기분 좋다 응 유나야, 여기요 거기, 거기 재밌다 그래, 이게 두루베다가 넣자 이렇게 크게, 깊숙하게 손가락 조심해 왜 이렇게 깊게 있는 거야 거, 안 빠져? 이제 슬슬 성격 나오긴 한데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슬슬 나올 때 됐어 어, 한 시간 지났어 이제 아유, 슬슬 아, 맛있겠다 이야 좋은 경험했네 그리고 선배님 두루베 숙회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할게요 저, 하고 싶어요 그래, 유나야 그럼 차라리 너랑 같이 하자 아, 따가워 그, 갓이 없는 것만 넣어 응 이걸로 젓가락으로 아, 이게 진작 젓가락으로 할 것 같다 그러면 손 안 찌르고 좋아할 수 없는데 응 아니, 괜찮아 그러면 들어온 김에 나 달래장기 좀 할까봐 네 사실 뭐, 금방 하니까 달래장 뭐 달래장? 달래장? 응 나는 그러면은 요거 손질을 금방 할게 달래장 해봤어? 응 달래장 할 때, 유나야 이거를 다 떨어져 뭐가 이렇게 다 떨어져, 위에서 다 떨어져요 맞으면 한번 해야죠 안 뜨거? 어, 괜찮아 응 됐어? 그리고 요것도 아예 그냥 다 써버릴까? 아니, 아니 이거 아니야? 응 그래? 안 하려고 오케이 네 맛있네 향 맛을 좀 느끼라 이게 쑥이 많이 들어가니까 두꺼워져 어제 먹었던 게 이 맛이야 이거 너무 조금이다, 미안 어, 괜찮아 이거 야, 이거 먹어봐 음 맛있지? 맛있어 이야, 이거 진짜 숙향 좋지? 응 먹어봐 삼겹살하고 먹어야 맛있어 응 너거랑 같이 해서 먹어봐 알겠습니다 두룹 한번 갑니다, 두룹 아, 진짜로 쌈 형, 쌈장 넣었어요? 응 쌈장 넣고 쌈장 넣고 쌈장 듬뿍 넣고 네 그러면 두룹 맛이 두룹 향이 나면서 이야 음 맛있어 먹어봐 음 진짜 맛있다 음 야, 이거 먹어봐 음 여기 훨씬 맛있어 진짜 맛있어 서프라이즈하다, 진짜 와 두룹 넣으니까 너무 좋다 응 두룹? 두룹 1등에 두룹 두룹 좋아 이게 야채를 다 넣어봐, 이게 또 몸에 좋아 어우, 두룹 좋다 두룹, 두룹 넣고 고기 넣고 여기서 넣어 그렇지 어, 먹어, 맛있어 두룹, 두룹 전부 넣을 건 다 넣어 아, 진짜 아니, 진짜 아니, 그냥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두룹이 진짜 여고의 1등 아, 그 밥도 그 소녀시대가 많이 먹었네 아까 우리 혼자 제일 말았는데 이거 어디다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유나, 유나 근데 진짜 안 가리고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자, 손맛 한번 내줘 손맛을 한번 내주세요 대충 술술 비벼야 될 거 같아 응 숨이 좀 죽잖아 숨이 죽어서? 그냥 무심한 듯 촥촥촥촥 아, 먹어보는 거 어? 그냥 먹어봐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음 먹어볼래? 어 이 정도면 괜찮을 거 같은데? 좀 더 해? 좀 더 해도 되겠어? 아니야? 지금 답 좋아, 답 좋아 너무, 너무 좋아 지금 그러면 잠시만, 유나야, 잠깐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 뭐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야? 됐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뿌리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안에는 들어가서 잘 준비를 해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무장갑만 주라 아, 내가 할게 에이, 내가 할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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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무장갑만 아, 진짜 고무장갑? 조금만, 조금만 천천히 하고 있어 금방, 침대를 금방 만들어 그래, 맞았어 그래도 친구가 열심히 하네 확실히 이렇게 있으면 약간 집 같은 느낌 나지 않아? 응 집 같아 다 있으니까 있을게 난 뭔가 설거지하고 예전에 와,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뭔가 이렇게 하면서 튕겨, 그 방법이 내가 정리할게 막 이런 거 있잖아 집주인처럼 아, 웃음꽃이 뭐 웃음꽃이 피네 애들이 잠깐 너도 쉬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 너 쟤는 어떤 퀘스트가 봐도 잘 어울린다고 네? 어떤 퀘스트가 봐도 잘 어울린다고 네? 어떤 퀘스트가 봐도 잘 어울린다고 만나서 결혼다고 할 거 아니야. 네. 그치? 근데 우리 셋 중에 그래도 이상향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진구여, 선배님. 진구여, 선배님. 진구여, 진구. 아니, 난 그럴 줄 알았거든. 가자. 어떻게 애가 생각도 안 하고 얘기를 하니. 그래도 잠깐 뭔. 그래도 몸짓 정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존심 상해. 어, 이제 물 탱크가 설마. 내 물 넣어, 많이 썼나? 왜? 물 안 넣어? 괜찮은 거지? 아니, 아니, 안 괜찮네. 아, 그래? 어, 물이 떨어졌어. 어떻게? 내가 채워야지. 자, 맞다. 여기다. 자,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으아, 잠깐. 잘못 잡았다. 됐어? 물 차 오고 있어? 여보세요? 아유, 하아. 실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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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못 입고. 진짜. 흐흐. 오. 휴. 야, 이거 밥그릇 하나 씻을 것밖에 안 들어갔는데, 큰일 났네. 선배님들 어디 가실지? 선배님 텐트에 계세요? 아니 계시네. 어디 가실 때? 여기 갈 데도 없는데. 선배님 텐트에 계세요? 진짜. 아이고. 아니야, 되게 가벼워지고 있어. 안에서 막 찾길래 사람을. 누가 누가? 아니 너 아까. 선배님도 찾았어, 선배님도. 아뇨, 아뇨, 아뇨. 되게 가벼워졌어. 그래? 괜찮아? 누나, 그. 나와봐, 나와봐. 내가, 잠깐만.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가야 되거든? 내가 확인하고 올게. 그거 아뇨, 아뇨. 어떻게 확인하면 돼? 근데 이게 아마 아직 한 칸도 안 챘을 거야. 이게 다 들어갈 거 없긴 한데. 누나, 냅둬야 돼. 어? 냅둬, 안 돼. 어, 알겠어, 알겠어. 냅둬, 냅둬. 이거 되게 알 줄 알았다. 냅둬, 냅둬, 누나, 냅둬.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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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냅둬. 몇 칸 쳤어? 어? 몇 칸 쳤어? 뭐 지금 넣고 있어? 안 넣고 있어. 그치? 잘 냅뒀어? 어. 몇 칸 쳤어? 어? 몇 칸 쳤어? 어, 이제 한 칸 쳤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까보다 많이 가고 있어. 이거 한 통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이렇게 딱 처음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말 넣어봤어, 괜찮지? 아, 괜찮지? 아, 됐다. 진짜 됐어. 누나, 저기 화장실 옆에 보면 약간 바구니 같은 거 있어. 그거 이렇게 드러내면 옆에 물 이렇게 버튼 누르면 칸 뜨는 거 있거든. 찾을 수 있겠어? 화장실 옆에. 어우, 점점 가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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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뭘까? 저기서 물 넣는 거 봐. 철거지 물 떨어지는 거야. 물 떨어졌나? 친구야. 뭐 가면 돼? 선생님, 선배님. 뭐 어떻게 해줄까? 이거 이미 다 탔어요. 어, 했어? 네. 그래. 야, 잠옷 입고 고생한다. 괜찮은 건가? 됐지? 응, 깜짝이야. 아, 물이 다. 짜잔. 어디서 자꾸 갖고 오는 거지? 이렇게 어깨에 기대고 있으면 남들이 뭐라 그럴까 이러고 있으면. 누구 회장님이 진짜. 무슨 말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